KT 채용비리 사건을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책임자인 남부지검장의 장인이 KT에 과거 취업을 청탁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검장은 그 사실을 알린 뒤에 스스로 직무에서 빠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KT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허범도 전 의원의 딸을 포함해 3명의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이석채 KT 전 회장과 형, 동생 아는 사이로 알려진 손 모 씨도 청탁한 사람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이 전 회장과 같은 기간 청와대에도 근무했는데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아내의 조카 A 씨의 취업을 청탁했습니다. 손 씨가 취업을 부탁한 사람은 이 전 회장의 관심 지원자 명단에 올랐고 결국 인적성 검사 단계에서 탈락하고도 면접 전형에 올라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청탁자 손 씨는 KT 채용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의 장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규정에 따라 연가를 냈고 대검은 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대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T 세노조는 남부지검이 수사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며 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 지검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끝났다며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재판 중에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수사를 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